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생입니다. 오늘 유비할 생선은 127번째 곱사연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핑크 살몬인데요. 그래서 살몬이 핑크색이라 뭐랄까 좀 선호되지 않나 했더니 연어 중에서는 별로 선호되지 않는 그런 생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글로는 번역이 곱사연어잖아요. 곱사란 단어를 제가 어디서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토지에 보면 서희 주인공이 서희잖아요. 서희하고 당숙인가 당숙 아들이 6천 정도 되겠죠. 6천인데 결혼을 시켜가지고 재산을 뺏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도령이 곱사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곱추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곱추연어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등이 이렇게 볼록 나왔죠. 곱추처럼. 이게 혼인산란기가 되면 수컷이 등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곱사연어로 불리웁니다. 한국 번역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조금 더 크게 본 거죠. 한국 명은 어제 한 것과 똑같은 연어소기입니다. 온코리처스 고부차. 고부차 뜻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냉대 연안의 강과 40마일 이내 해역에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연어에 비해서는 그냥 가까운 곳만 여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태평양. 그러니까 북극에서 북캘리포니아까지만 분포하니까 차갑물을 좋아하죠. 이게 동태평양뿐 아니라 대서양. 서대서양하고 오디오에도 등지가 돼서 도입이 돼서 제가 살고 있는 류폰드랜드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낚시를 안 다니니까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들은 적은 많습니다. 이거는 암컷이죠. 혹은 수컷이라 하더라도 산란기가 아닌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명은 험프벳 살몬. 험프벳이 유명한 게 혹등고래도 있죠. 험프벳 웨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험프벳 살몬. 험피. 험피라는 것도 험프벳 살몬하고 이걸 좀 추격한 거겠죠. 발살몬. 이게 가을에 산란해요. 다른 것보다 상당히 늦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짧게 살아요. 2년밖에 안 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키워서 큰 다음에 산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크 험프벳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한글로는 곱사 송어. 곱사 송어가 아니고 곱사 연어일 텐데 제가 잘못 쓴 건지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어먹 연어과입니다. 이게 성리로 올라가는 곱사 연어들의 모습이죠.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작아가지고 크게 찍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합니다. 길이는 짧게 살기 때문에 76cm까지 자라고 평균은 50cm밖에 안 되고요. 무게는 평균 5파운드 그러니까 한 2kg 정도. 그래도 괜찮죠. 먹을만 하죠. 이거 보시면 아래 있는 게 암컷이고 위에는 게 수컷입니다. 등이 올라와 보이죠. 납작하고 방추형의 유선형 몸매고 이빨이 날카롭고 입이 큽니다. 찰랑이의 수컷이 주둥이가 굽어져가지고 이 위에는 거 보시면 주둥이가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뒷머리 연골에 혹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기름지러미가 크고 등지러미하고 꼬리지러미가 크고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청록색 등과 은색백은 다 똑같으니까 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수컷은 빨간색, 혼인색 이거 보면은 이건 빨간색이 없는데 이거는 빨간색이 있죠. 이게 혼인색이에요. 그래서 생선들은 혼인색이 많더라고요. 특히 연어가 그런데 인간은 혼인색이 없죠. 없지만 다 생물별로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적으로 성숙하면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수염이 나고 그리고 목젖이 튀어오르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혼인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플랑크턴과 갑각류 그리고 오징어와 작은 물고기를 섭취합니다. 이것도 산란색이 혼인색이 있죠. 빨그스름하게 되고 등이 혹이 올라갔고 입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컷 곱사연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 늦은 산란으로 가을 연어로 벌청한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고 부하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연어와 같이 산란하기 위해서 강상류로 귀향할 때는 먹질 않아요. 그래서 잡지는 못하겠죠. 산란으로 바로 죽고요. 마음껏 수컷 다 죽습니다. 회나 절이거나 훈제수추 뭐 이런 거로 먹으면 되고요. 뭐 산몬이 있으면 가격이 물론 핑크산몬이 좀 더 쌀 겁니다. 별로 선호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가격이 같다면 핑크산몬보다는 아티넷산몬 뭐 이런 걸 먹는 게 좋겠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69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곽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